디데이예요. 저금통화 잘가. 안돼! 드레스가 찢어졌어요. 다른 옷은 없는데 패션 저주에 걸렸네요. 돈도 다 떨어졌고요. 바느질이 끝나기 전에 파티에 갈 수 없는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월급날에는 여왕으로 변신하죠. 힘든 쇼핑이었어요. 옛날 옷은 이제 필요 없답니다. 빵이 굳었나요? 버리지 마세요. 굳은 빵을 조각내고 320도 오븐에서 10분에서 15분 말려줄게요. 소금을 뿌리고 허브와 향을 더해주세요. 홈메이드 크루통은 완벽하고 저렴한 간식이에요. 여자친구에게 뭘 줄까요? 돈이 다 떨어졌네요.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봐야겠어요. 신선한 당근을 나무 꼬치에 꽂아서 부케를 만들고 테이프로 감아줘요. 부케를 포장지로 감싸줄게요. 당근 부켓은 특별하고 건강한 선물이에요. 아이디어가 어떤가요? 여자친구가 기뻐하네요. 여태껏 본 야채 중에 가장 로맨틱하대요. 수염이 자랐는데 쉐이빙 크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쉐이빙 폼 대신에 비누 액체를 사용할게요. 비눗물이 생기면 면도를 할 수 있어요. 급한대로 사용할 수 있네요. 돈이 부족한가요? 창의력과 기업가의 기질을 펼쳐보세요. 옛날 물건들을 모아서 온라인을 팔아봐요. 아무도 안 산다고요? 그럼 사업을 키워보세요. 다 싸게 팔아요. 5불 아래로 팝니다. 마케팅 실력을 키워보세요. 하지만 돈을 받아도 다시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사죠. 공기 같은 병? 와! 이거 필요해요! 돈을 받기 전에는 냉장고가 남글만큼 비어있고 춥네요. 먹을 거는 오트밀 한 스푼만 남았어요. 파스타는 마지막 인사를 하네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음식 제목은 정말 힘든 음식이에요. 음... 맛이 없네요. 그래도 여행을 대비한 저금통은 남아있죠. 안 돼! 오늘은 안 돼요. 메이크업이 다 떨어졌어요. 아직 월급은 일주일이나 남았고요. 괜찮아요. 마지막 한 툴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이너가 말랐다고요? 침을 섞어볼까요? 아니, 그건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른 아이라이너에 렌즈액을 넣고 튜브를 흔들어주세요. 아이라이너가 돌아왔어요. 한 주는 더 쓸 수 있겠네요. 완벽해요. 눈썹도 어떡하죠? 오래된 마스카라를 써봐요. 마스카라에서 브러쉬를 꺼내고 잘라주세요. 잘 씻어주고 비지를 붙여주세요. 완벽한 눈썹은 성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립스틱도 없었는데 친구가 오늘 예쁜 색을 발랐네요. 친구 컵을 사용할게요. 조준만 잘하면 제 입술을 칠할 수 있죠. 고마워. 준비가 끝났어요. 지폐 한 장만 쓸게요. 이코노미를 타면 되죠, 뭐. 친구들이 신나는 파티에 초대하는데 버스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픈 척을 해야겠어요. 미안. 다음에 갈게.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제가 파티의 주인공이죠. 오늘 계산은 내가 할게.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하지만 케이크 살 돈은 없네요. 가진 건 오래된 바나나뿐이에요. 이거라도 사용해봐야겠어요. 밀가루 9온스와 설탕 5온스 계피가루 2티스푼과 바닐라 설탕 1온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1스푼을 섞어주세요. 오래된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포크로 으깨줄게요. 계란 2개와 녹인 버터 3.5온스를 넣고 거품기로 휘핑해요. 마른 재료와 다진 호두를 넣어주고 반죽해주세요. 실리콘 틀에 넣고 355도 오븐에서 30분에서 40분 구워줍니다. 준비된 케이크에 슈거 파우더를 뿌려주세요. 음! 제 보물이에요. 바나나 케이크! 베이킹은 정말 놀랍네요. 바나나를 살렸어요. 치약을 다 썼다고요? 아직이에요. 끝부터 접어서 말아주면 더 쓸 수 있죠. 그래도 안된다면 튜브를 잘라보세요. 역시 여기 조금 남아있었네요. 설탕에 들어가는 돈도 아껴봐요. 카페는 항상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설탕을 주죠. 조금 더 챙겨갈게요. 와이파이 돈을 안 냈다고요? 옆집이 좋은 인터넷 플랜을 사용 중이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 소금 좀 빌리러 왔어요. 와이파이 비번두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이웃이세요. 마지막 티백이에요. 그냥 버릴 수는 없죠. 비싼 거거든요. 최대한 오래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도 우러나질 않네요. 잘 가. 열심히 했어 친구야.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다이어트는 잊어버렸어요. 탄수화물아 니네 시간이야. 캐비아 안녕. 다시 돈이 떨어졌어요. 뿌리 염색도 해야 하고 눈썹 정리도 해야 하고 내일도요. 이런 상태로 나갈 수가 없는데 라이팩이라도 써봐야겠어요. 긴 손톱을 칠해볼게요. 반짝이는 포인트와 함께요. 먼저 투명한 코팅을 바르고 글리터를 뿌려요. 네일이 정말 예쁘죠? 드디어 돈이 들어왔어요. 내 돈! 내 보물! 이번엔 없을 때 힘든 걸 기억해서 또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상용으로 돈을 조금 나눠서 집 구석구석에 숨겨둘 거랍니다. 전부 어디 숨겼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샴푸가 떨어졌나요? 그냥 비누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데오드란트가 없을 때는 방향제를 사용할 수 있죠. 여름 냄새로 가득하네요. 화장솜을 다 써가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화장솜을 두 개로 나누고 반으로 또 잘라요. 립스틱을 닦아내기에 충분하죠.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는 방법들이 재미있었나요? 돈을 아끼는 여러분의 방법은 어떤 건지 적어주세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하셔서 우후의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루하루 다음 월급날까지 다음 월급날까지